당구치킨 3,000개 도전 해치고 아 네 알겠습니다 허영님 너무 감사합니다 허영님 오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허영님 도전! 이 지져버리기 전 엑스 암으로 새끼야 아이씨 뭐야 이것도 우리 지겹다 이걸로 입했겠지 아아알로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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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코 형님 입은 반지킨 시 3,000개 추가 15,000개 지져버리기 시비집 가는 거지? 이거 차 타러 오는 거 아니지? 네 차 탔다 여기 지나갈 때 내가 주소에서 총 묶고 바로 리드샷 딱 기다려 새끼 나 티밍 했네? 세 명 찼네? 개 시XX 팀이 개 새끼들아 세우아! 이 팀이 개 새끼야 세우라고 팀이 새끼야 이 솔로인데 패밍 새끼다 피밍하고 있네 개 세우라고 개시른 잘 샤워라. 샤워라. 잘못 돌렸는데요? 나 소쿠도 돌렸어? 오토바이 있다. 여기다 하면 되겠다. 뺏기냐 이거 설마? 태워주시면 안 돼요? 저 새끼 어디 가야? 오토바이 버리고. 어디 가? 이 새끼. 뭐야 이 새끼. 깨구리야? 까닭! 까닭! 야 저 점프 핵이었나 방금? 아니지? 버그 걸린거죠? 누구세요? 이 새끼. 상상 참명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아싸 안할게요 안할게요. 아 안할게요. 아 죄송합니다. 미친놈이 왜 저걸 보면 못 참겠지? 쟤네 또 어디로 가는 거야? 아 짝꿍 내껀데. 짝꿍 갈라 그랬는데. 차박퀸 거 보고 짝꿍 없으면 그냥 제가 갈게요. 있으면 그냥 틀어야겠다. 아 저격이구나. 아 씨. Q. 참.. 맞겠냐 이 C. 안 들렀어? ... 제 1구 코디다스 제 2구 코디다스 진짜 실제 2구 출我們的 안 뽑았어 이 정도 얘가 아까 나 건드려 째꿍 cross Something 이것은 딱 여기까지 성태형 얼른 끝내고 미션 받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 나 지금 걸어주신 형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치킨만 먹어도 만.. 만 5천 개.. 만 6천 개야 거의 걸어주신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만 치킨을 먹어요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? 뭐냐 저 새끼? לא.. 부끄러워 왜 만들어요 저거? 저거? 엄마야! 아니 이거 얘 샷 헤드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안전하게 한 거야 아 그래요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팬더 라이브 풀리랑 팝콘 넘사킬 야 이거 쟨 아닌데? 아 쟨 아니야 야 이거 뱅 아 쟨 아 쟨 아 쟨 아 쟨 아 쟨 아 쟨 아 쟨 정쎄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쟨 아 쟨 아 쟨 아 쟨 아 쟨 아 쟨 아 쟨 아 쟨 아 아 양장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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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가야지. 일정한 거 먹어야지. 한 발 못 먹었지. 제발! 제발! 다행이다. 한 발 못 먹었지, 급해서. 종크리스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감스트님이 지금 제그 2호 미션 풍호직에 모으셨습니다. 성패님 마음에 준 아 씨.. 아 저 땄어야 됐는데.. 미니언섬 땄다 이거.. 아이씨! 놀래라 이씨! 야 언제 왔냐 얘는? 글라이더 뭐야! 보급 또 떨어진다 이거 어우 너무 위험해 너무 위험해 야 이거는 해무서 가야 돼 아 오토바이 때 아 오토바이 때 과돈! 포카경 시술! 하하하하 뜨겁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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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lse said he is the the he 왜 이렇게 안 맞아? 아 이걸? 아 이걸 놓치냐? 서클 잠긴다 친구야 하필 안개냐 글라인더 손을 좀 안당해라 사프리 하나도 안 되네 경박사 하필 안개 하나도 안개 아니 이거를! 이득을!